분위기를 보면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역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길지 않게 딱 정리해 가지고 현재 총선 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부분들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는가 하니까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판세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하는 이 문제를 언론이나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다 마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 번 보시죠. 지금 이 총선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거 하니까 특별한 상황 반전이 없으면 국민의 힘이 백석도 차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은 저짓은 무너지는 거죠. 아주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보수청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있든 불만이 없든 간에 일단 당일 투표장에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의료계가 돌아선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상황이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모두 다 쉬쉬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공직선거는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프로그램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조사를 해보시게 되면 그게 자연수 무작위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모두 다 만든 숫자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10년 이상입니다. 2014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2014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상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또 지방선거 대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침묵을 지키고 이번 총선도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본인이 부산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것도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모든 걸 덮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왔냐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면 다 설명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조선일보가 발표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2일차 시간 x축 수평축에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사전투표 누적 득표율입니다. 누적 득표율 31.28% 이게 2024년 그다음 밑에 짙은 회색이 2020년 4.15 총선 26.69%입니다. 이 시간이 가면서 누적 사전투표율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 없도록 캠코드도 찍을 수가 없고 cctv도 찍을 수 없고 선거인 명부도 없애버리고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도 빨리 없애버리고 절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감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가 진짜인 모양이다. 그게 전부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가장 위에 짙은 푸른색이나 그 밑에 있는 회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라고 격차만큼 생기는데 그 격차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하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도 부정선거 끝도 부정선거입니다. 알파도 부정선거 베타도 부정선거인 겁니다. 처음과 시작이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실시됐던 4월 5일과 6일날 사전투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왼쪽처럼 만든 겁니다. 오전 6시인지 8시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투표가 시작이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쭉 올라갈까 아니면 이게 붉은색입니다. 일정한 만큼을 올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될 수도 있고 누적 사전투표자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전투표자수보다 일정한 비중으로 많은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만들어 온 겁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많이 발각이 됐죠.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장에서 개수기를 가지고 측정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개수한가 하고 컴퓨터 단말기에 올라오는 중앙선거관리니가 제조 생산한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다른 겁니다. 이번에 황교안 전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의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가 된 것이 다 먼 거 아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를 보다 발표 사전투표장을 뻥튀기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대구 남구의 참관인 개수는 95명인데 전산단말인은 137명 47명을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대구 강력시 남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다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다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를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공짜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듬뿍 더해 준 그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개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대구 남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일차 경기 시흥시 여러분들 참관인 보고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격차가 0이었는데 그다음에 80대 10시 8분이 가면서 24명으로 발표 사전투표자 수 모니터에 나타난 거 하고 선관위 전산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표 사전투표자 하고 참관인들이 직접 유관으로 개수기를 사용했으려면 한 것이 24명 34명 49명 이렇게 격차가 계속 시간에 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시형입니다. 그다음에 울산 남구 신정 1동 참관인 개수는 594명 단말기는 690명 이게 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다른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숫자 따로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그냥 숫자를 선관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표장에 100명이 오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200명 그 100명만큼은 더블당 공짜 넘겨주는 겁니다. 300명이 투표장에 실제로 왔는데 개수했는데 그냥 500명 올리고 싶으면 500명 올려와서 200명만큼은 더블당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범죄 집단인 겁니다. 성북구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945명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와 모니터에 뜬 것이 1030명입니다. 85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2일 차에 강남구에서는 185명의 차에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10년 이상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이상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전투표를 가능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대책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힘이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지금 생겼습니다. 백석이 안 됩니다. 백석이. 다들 쉬쉬쉬하죠. 저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대패할 걸로 봤기 때문에. 왜 부정선거를 하는데 무선 대표를 안 하겠습니까. 사전투표 표를 왕창 서울에 선거구마다 1만 5천 표씩 집어넣어주면 누가 이런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보다도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2016년에 사전투표자 수가 504만 명 2020년도에 1160만 명 2022년도에 1620만 명 2024년도에 1385만 명인데 관내 관회만 합치게 되면 1381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1.3배가 뛰었습니다. 2020년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의 2.2배를 사전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야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관내 관회만 합치면 1381만 명 전부를 다 합치면 1385만 명입니다. 1.74배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늘린 다음에 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역대 선거에서 조작한 규모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2020년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는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24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이 31.49%인데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했는가 하니까 36.93%로 발표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로는 31.49%에 36.93%로 발표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4번입니다. 몇 표를 부풀렸는가 하니까 6.67%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0.02%입니다. 발표를 얼마 했느냐 26.69%로 발표한 겁니다. 모두 얼마를 정부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느냐 293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293만 표를 더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서울에서 거의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용산구 한 자리 빼고 293만 표 가운데 서울에 투입된 것이 대략 1만 5천 표 내외를 선거구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선에서 공짜 표를 한쪽에다가 1만 5천 표 주면 누가 오를겠습니까 강남구 빼고는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8회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실시됐습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조작률도 2.23%밖에 안 되고 가짜로 투입한 여러분들 투표자 수도 98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선거 부정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2번 보시게 되면 급을 낸 겁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했으면 461만 표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대치로 봅니다. 원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자 수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왔던 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만큼은 안 나왔다는 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 도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346만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했으면 461만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전산상으로 완료된 일입니다. 346만 표나 461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461만 표를 집어넣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리 더블당 67% 국민의힘 33%가 나옵니다. 사전투표가 67대 33 정도가 나오게 되면 웬만큼 당일투표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거의 전패합니다.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15 수준 정도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63% 대 38%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 비례가 나오는 겁니다. 67이나 60찬이나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은 어떻게 조작했느냐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표 가짜 투표자로 한 표씩 더블당하게 밀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냐 사전투표장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꼽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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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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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공짜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전산 프로그램 통신으로 집어넣고 4박 5일 사이에 지금 뭐 실물토텐 위조투표 투입하겠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후보가 67 국힘당 후보가 33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율이 확정되면은 의석수를 예상 가능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 안 보더라도 사전투표율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출구조사 전에 이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백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워낙 여러분들 밀어줘 가지고 그냥 막 그냥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국힘당에게 안 줘 가지고 이런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짜표를 더블당이 듬뿍 받아가 뭡니까 국힘당이 전멸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했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67대 33이 나옵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했으면 63대 38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60%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5% 정도를 올려야 국민의 힘이 개헌 저지선인 백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이크를 들고 미우나 고나 개헌은 지켜야 되니까 백석은 넘겨야 안 되겠냐. 백석을 넘기기 위해서는 상황이 이러니 여러분들이 당일 투표 꼭 가주시고 주변 사람들 당일 투표에 가서 표를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 힘이 백석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99석이라는데 99석도 안 됩니다. 한참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선거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떻고 국민의 마음을 다 쇼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표를 몇 표나 집어 넣어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선관위가 만든 부정선거란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보수진영이 권력을 되찾아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지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결과를 계속 만들 것이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선거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짜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공짜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부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분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다 뭉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240만 표 투입했고 4월 15일 총선에 293만 표 투입했고 이번 선거는 346만 표에 461만 표 정도를 투입했을 것이다. 4.15 총선은 346만 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61만 표 그런데 346만 표가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이상을 여러분들 투입했을 것이다. 그 이상이라는 건 딴 걸어가 아니고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접경지역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10만 표가 2020년 4.15 총선보다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 그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공의 사전투표자 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더 많이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이전에 발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율을 42%대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한 1,800만 표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투표 1일차부터 컴퓨터 모니터 상의 이런 숫자가 틀린다는 그런 아우성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원래의 계획을 후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래는 6,630만 표 정도를 위조 투표자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461만 표로 줄어든 겁니다. 168만 표만큼 집어넣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다행인 거죠. 그것도 의식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참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객차를 찾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예고편이 완전히 뭡니까 부정선거가 다 까발려진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할 거라는 것을 다 예고한 겁니다. 선관위가 일단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22.64%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발표한 이 31.5 몇 프로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26.6%도 가짜고 31.28%도 가짜인 겁니다. 그냥 국민들 갖고 노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 22.64%가 가짜인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의 22.64%가 왔다 그게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럼 진짜가 뭐냐 여기 나오네요.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15%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가 22%입니다. 그 차이 발표와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에 쳐야인 7.55%만큼 뻥튀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사전투표를 37,771표를 유령 사전투표사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사전투표장이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이런 가짜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한테 한 장씩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오는 두 사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제지른 겁니다.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염창동만 딱 분석해보게 되면 염창동의 진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 투표자수는 5,637명 선관위가 만들어서 더해 준 것은 2,824표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8,471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수 염창동 사전투표소에서 8,471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5,647명만 온 겁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2,824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짜로 만들어서 더해 주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한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플러스 17.5% 차이집이 국힘당은 마이너스 17.5%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나옵니다. 표를 더해 주면 유령사전투표사 학부에 더해 주면 2022년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6.6% 김태우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6.6%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고편이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취한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머뭇거리다가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혁신위원회를 열면서 완전히 뭡니까 부정선거로부터 눈을 다 돌려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씨 잘 알고 있고 한동훈 씨 잘 알고 있죠. 서울법대 출신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부정선거로 그냥 진흙탕에 이런 빠진 것이고 인류 역사상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세금을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선관위가 주도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10년 이상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반복되는데 정치인들이 다 야합을 해가 그걸 깔아뭉개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야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셀카를 찍고 다니면 이길 수 있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보시게 되면 앞에서 여러분들 그게 나왔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얼마가 됩니까 67대 33이 됩니다. 4.15 총선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67대 33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어떻게 67대 33이 똑같이 나오냐 서울 경기 인천에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규칙을 사용하니까 규칙을 사용하니까 규칙성이란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 67% 이게 여러분들 대표 사례입니다. 못 이깁니다 선거를. 당일 투표에 압승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처럼 하나 관철을 못 지켜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어디서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발표 사전투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국힘은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68대 36 그거하고 비싸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광룡 tv는 국힘 150석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뭐 부정성과 이야기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이거를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감으로 그리고 희망회로 돌리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오죽했으면 새벽에 여러분 실방송 마치고 그다음 방송을 제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몇 분이 보더라도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당일 투표에 반드시 가시가 표를 던져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표 상황 몇 개가 지금 전국에서 어떤 상황에 지금 국힘당이 처해 있는지 왜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석이 무너지게 됐으니까 제발 표준 달라고 그렇게 업소하는지 그게 엄살이 아니고 그게 실상이고 그래도 너무 뭡니까 그렇게 실상을 까발길 수 없으니까 실상 중에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실상은 더 심각한 겁니다. 아무도 이런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숫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뭐죠 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과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경훈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에이스급 여러분들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나경훈 후보입니다. 나경훈 후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가 현재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된 상태에서 53대 44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러분 이거는 세 장당 한 장 4.15 총선 수준으로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만일에 강서부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경훈 후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만들기 나름인 겁니다. 완전히 선관위가 특정 정치실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홀락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53대 44 사전투표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으려면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경훈 후보가 어느 정도 압승을 해야 되냐 가정이 필요합니다. 투표율은 65% 정도 되고 투표를 한 65% 정도로 가정하는 겁니다. 가장 김민석 씨는 71%를 민주당이 만들겠다. 그건 너무나 큰 목표고 65% 정도 저희들은 가정을 했습니다. 65% 정도가 되면 나경훈 후보가 50대 50이 기준점입니다. 50대 50에서 보수청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그냥 당일 투표에 쇄도해 가지고 5% 정도 올리더라도 55%대 45%가 당일 투표 투표를 나오더라도 나경훈 후보가 간당간당하는 겁니다. 안전성에 들어가려면 56대 44 정도가 돼야 나경훈 후보가 2% 정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56대 44 당일 투표 득표를 그건 나경훈 후보가 압승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56대 44가 당일 투표 득표를에 나왔다는 것은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 압승했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큰일 났다 생각해 가지고 당일 투표장에 몰려가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낙담이나 실망감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개헌 선임이 백석을 국민의힘이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공짜 표를 황창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당하게 쪄 가지고 지금 선거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 평균 5% 정도의 당일 투표 득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경훈 후보가 56대 44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일 투표장이 갓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공박사 분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생각이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나 그걸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손 놓고 있어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백석을 못답니다. 백석을.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66대 33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67대 33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63대 38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당일투표에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절반이기 때문에 당일투표에서 상당폭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좀 불편한 진식이라 하지만 국힘과 대통령이 모두 다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6%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이 56을 받아야 투표율 65% 가정. 사전투표율은 31.2%임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65 빼기 31.2가 33.8입니다. 당일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33.8%인데 33.8% 가운데 나경원이 56%를 받아야 당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6%는 압승해야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냐.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을 전부를 제가 투자를 해가 부정선거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고 해결하게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윤 대통령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왜 어려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를 몇 표나 집어넣냐. 진짜 표는 37,313표. 가짜 표를 12,438표. 두 개를 합쳐서 선거하니까 사전투표자가 349,751명이다 발표한 겁니다. 12,438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12,000표를 상대방의 공짜로 주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올해. 4월 10일, 4월 5일하고 4월 6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서울에 15,000표 내외를 모두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어려운 겁니다. 12,0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000표는 4.15 총선에 유령사전투표자수 293만표 가운데 나온 건데 이번에는 유령사전투표자수가 더 커졌습니다. 사전투표자수가 커졌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여져서 346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15,000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15,00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경원 후보가 처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에서 처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12,00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조작합니까? 사전투표율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3.31%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장에 왔는데 30.99%가 온 걸로 뻥튀기 해가지고 7.68% 선거인수는 7.68%만큼이 12,438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분이 59%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값을 찾아내가 조작되지 않는 사람들을 복구를 해보면 45%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실제 45% 받은 후보를 59%로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북조선이 아니고 중국 공상도 아니고 선관위가 이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차익값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이게 선관위가 만든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름들 이렇게 차익값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규칙을 이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오른쪽을 모두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해 가지고 조작된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3년간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자료가 중앙선거관리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 조작을 해왔다는 걸.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자 원희룡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도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뛰면 당선되지 않겠냐 크게 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장이 완전히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당선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잘맛에 살아가지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조작된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입니다. 58대 38입니다. 개양을의 원희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표를 조작한 상태가 58대 38입니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가 이기려면 당일 투표에서 얼마 정도를 따야 되냐 63대 37 정도로 따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63을 원희룡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모든 투표자들이 다 이른들 투표장에 몰려가가지고 원희룡을 찍어서 원희룡이 여러분들 50에서 13%가 되어진 63%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49대 47로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본인이 유능하기 때문에 잘하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엑스포에서 사우디아라비를 여러분들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애시당초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우디하고 이러면 다투가 이길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를 했을 때 깜짝 놀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이 그렇게 우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천 잘하면 이길 것이다. 천만에 공짜표를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한테 또 이렇게 넘겨주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원희룡 씨도 내가 계양을에 가서 붙어보면 이길 것이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공짜로 왕창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사전 당일 투표에서 63대 37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투표율 65%를 가정하게 되면 65에서 31.2를 빼면 33.8이 남습니다. 33.8% 선거 인수 가운데 33.8% 가운데 이건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이게 다르네 원희룡이 63%를 받아야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윤희숙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를 보시게 되면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54대 40입니다.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율이 54대 40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이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최소치입니다. 4.15 총선처럼 사전 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현희 후보한테. 격전지는 진짜 투표당 한 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윤희숙 후보가 승리를 하려고 하면 당일 투표에서 59%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59대 41이 되면 윤희숙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힘에서 수도권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의 상황이 이 정도인 겁니다. 그냥 사전 투표를 그냥 왕창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국힘당은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국힘당을 미워해서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냥 위조 사전 투표를 만든 다음에 왕창 전현희한테 이름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5% 55대 45가 되어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59대 41이 돼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하면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방송을 중간에 이렇게 특집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개헌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설득해 가지고 당일 투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개헌선이 무너지는 건 끔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유니숙 후보가 당일 투표를 33.8% 가운데 유니숙이 59% 전현희가 41%가 되는 경우에 당선권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후보입니다. 이게 또 뭐 칠수를 많이 했네요. 권영세 후보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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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저질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런 단 한 명의 서울 강북구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권영세 후배의 지금 상황은 47대 47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산구 사람들이 권영세를 당선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당일 투표에서 2% 정도만 더 올려주면 무난하게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양호한 경우가 용산구 사례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52% 정도만 얻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안전하게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율 33.8% 가운데 권영세가 51% 강태웅이 49%가 되는 경우에 당선권에 안전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권영세 후보의 2020년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표를 집어넣는 거 아니까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14,56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투표지 4만 3,695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5만 8,260표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진짜고 3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얼마를 뻥튀게 했냐 7.17%를 뻥튀게 한 겁니다. 이 7.17%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1.81%인데 발표를 28.98%를 해가지고 7.17%를 뻥튀게 해가지고 표를 14,565표를 만든 다음에 더블당 강태웅 후보한테 전부를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태웅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진짜는 39%인데 54%를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실물 위조 투표율이 투입한 것은 그냥 시간 지나면 파쇄해서 분쇄해서 없애버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조작된 숫자가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도덕질을 이렇게 했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14,565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데도 권영시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렇게 14,56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관위 내에서 권영시 후보는 890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진짜는 15,455표 차이로 이겼는데 890표 차이로 이긴 걸로 선관위가 14,565표를 강태웅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선거관리조직이 아니고 그냥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10년 이상 선거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 선거범죄를 이렇게 선거데이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모양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간단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원희롱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권영시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대한민국은 문가가 다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엔지니어들이 살렸지만 나라를 이렇게 다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현재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상태는 49대 50입니다. 49대 50. 5차 범위기 때문에 안철수 씨한테 여러분들 한 1% 정도만 더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하나입니다. 51대 40으로. 이거는 가정이 있습니다. 투표율 65%를 가정해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만일 투표장에 여러분들 보수청이 가가지고 더 많이 표를 던져서 5% 정도를 여러분들 55대 45 정도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아주 큰 폭으로 53% 대 45% 큰 폭으로 차이를 내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을 조작된 상태가 47대 45인 겁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 결집이 되면 승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2% 정도 바꾸게 되면 간발의 차이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깁니다. 3%를 여러분들 53대 47로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김은혜 후보가 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대개 오후에는 그냥 방송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이 방송이 오늘 자정까지 이제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방송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굉장히 거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주역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이걸 해온 겁니다. 2012년도 선거에서도 그 당시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가운데 국외 부재자 투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이 가장 심한 영역은 제외국민투표 다음에 관외사전 우편투표 그 다음에 관내사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10년 이상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부정을 하는 방법은 전산조작에 앞서고 그 다음에 뒤를 따라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합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재임 2년 동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문제까지 해결을 못한 사람인 겁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인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저는 한 남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남자 무능력한 남자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임 2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겁니다. 제가 탄식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나라의 물꼬를 완전히 자익진영이 선거를 장악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를 차지하는 일에 윤 대통령이 부역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 너무나 슬픈 것은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이렇게 관찰했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당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사전투표소가 전혀 모르게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 투표자 수를 투표소 레벨에서 카운팅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었으면 부정선거를 엄두에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음 선거를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이렇게 헌신조를 뛰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헌 저짓은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말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떻게든 이렇게 됐으니까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니까 과거 이런 또 다음에 다시 들추듣기다도 내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도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저짓은이 무너집니다. 개헌 저짓은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나라가 백척간 뒤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내일 꼭 투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